아하, 보살길래 초조로운 고마워의 열차 여긴 어디? 어디? 우린 누구? 그라나다! 그럼 다같이 돌아볼까요? 힘이 가! 0 1 1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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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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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지금 아시긴 하네요.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요. 대전에서 이번에 큰 축제가 열렸었어요. 영식축제라고 있었는데요. 그 곡의 테마곡을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대전 부르스입니다. 대전 부르스입니다. 10시 50분. 대전 부르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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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ר음은 제 선거로서 대전 부르스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저희 글 하나가 깊게 기억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어드리고요. 홍고르미님의 어쩌다 마주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기대해 주니 이제 난 사랑잡아도 됐네. 기대해 주니 이제 난 사랑잡아도 됐네. 기대해 주니 이제 난 사랑잡아도 됐네. 눈을 빨간 신상 자신이 벌써 더 나의 순간 전 눈이 있었니 저의 마음 그의 마음 덕성에 나의 그녀의 마음 전화의 전화 안 내버린다고 안 내버린다고 무슨 조금만 계속되는 내 맘을 선정되네 아픈 계획에 어릴 수 있는데 내 대인이 다 우리가 어떤 생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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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